오늘 저녁 메뉴는 물놀이 후에 먹으면 더욱 맛있는 솥뚜껑 삼겹살입니다. 우와! 아, 귀여워. 오, 짜다, 짜다, 짜다. 솥뚜껑 삼겹살 한 상이 걸린 저녁 식사 복불복은 수중 축구입니다. 우와! 일반 축구룰과 동일하고요. 경기는 전후반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희한한 분이 있어요. 아니, 뭐하시는 분이? 마요가 저렇게 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선수예요, 선수. 오, 옷 입어, 옷 입고 와, 다 입다. 왜 입어 보던데? 스파르타! 일방길 정신! 보라잇! 한 번 벗으면 안 입어! 그래! 닭살이 도달하고 멋진 입지 않습니다. 왜 이래? 나는 괜찮았는데 왜 이래? 느낌. 느낌? 도대체 시선생님이었어. 야, 까먹어라, 못 볼게. 저희 스페인에서 가서 배꼽지, 배꼽지. 혹시 이분 비 오면 좀 이상해지고 그러진 않죠? 사실은 제가 이동래에서 모셔온 분인데 이동래프야, 이동래프. 근데 동래프는 괜찮아, 우리 이 약도. 아니, 수재야. 어렸을 때 천자분을 다 떼고 했는데 높은 데서. 혈악을 맞아서. 아이고. 가끔 물 벼라고 좀 하고 해가지고. 자, 몇 살이에요? 아저씨. 43? 43? 아니, 어디 가면 세상이 없잖아. 먹자, 꼭 먹자, 오케이? 나비야. 지면 안 돼? 나 진짜 승부욕 그런 게 없는데 숙뚜껑, 숙쌈은. 이겨야겠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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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쌈은 어쩔 수 없어. 소쌈이야, 소쌈.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오늘은 진짜 이겨야겠어. 공평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오, 심판. 국제심판님이 심판을 봐주시겠습니다. 아, 심판. 아니, 왜 이러시는 거야. 아니, 도대체. 도대체. 아, 지만, 그만 웃기세요. 아니. 준비해 주신 우리의 빛. 네, 네. 아니, 그래서 룰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 공간이 그렇고 장소가 그러니까 약간 웬만한 거는 축구보다는 약간 루즈하게 할게요. 다른 선수에 땅을 때리거나 이런 거 같은데. 아, 그거 제가 안 볼 때 하세요. 아, 네. 안 볼 때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킴퍼는 어떻게 하죠? 한 명을 지정을 하나요? 그냥 올리발로 갈래요. 올리바, 올리바. 올리바, 올리바. 오케이. 올리바, 올리바. 올리바, 올리바, 올리바. 아직 지금 한 번 뒤로 와. 내가 둘 중에 줄게. 막을 수 있어? 당연하지. 렛츠고. 선타, 우리 둘이 신자팀. 아, 우리랑 맞냐? 더 걸고 있어. 가자. 자, 우리 둘이 신자팀. 오늘은 진짜 이겨야겠어. 고기 줄게, 고기 줄게. 해시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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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네. 라디언. 띵운거 가줘. 정원이 형, 정원이 형. 정원이 형, 정원이 형. 빨리 와. lara, 뒤집기야. 좋아 좋아 야 진짜 어렵다 맞아 맞아 장난 아니야 좋아 좋아 야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공 따라다녀 엄청 어렵다 이상한 게임이야 이거 와 좋아 선우야 와 쉽지 않네 너무 힘들어 어 잠깐만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야 이거 우리가 했던 스포츠 중에 제일 힘들다 아아아 아아 오케이 선우야 안다 선우야 해결하세요 끝까지 뒤에 뒤에도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김선호! 받아줘! 받아줘! 야 라비야!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좋아! 선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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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뒤에! 뒤에도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됐다! 됐다 라비야! 쉽지 않아! 몰려다니지 마! 아니야 몰려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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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소머리처럼 몰고 가야 된다 야! 몰고 가! 몰고 가! 몰고 가! 몰아! 몰아! 소머리 몰아! 몰아! 몰아 가! 몰아! 몰아! 출발 신호와 동시에 물소들이 일제히 뛰어나고 몰아! 몰아! 소머리 몰아! 몰아 가! 몰고 가! 몰고 가! 몰고 가! 몰고 가! 몰고 가! 몰고 가! 이거 MPD야! 몰고 가! 몰아! 몰고 가! 엉덩이로 밀었어요! 자, 전반 끝났고요. 한 골도 못 넣겠는데?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와, 통할 것 같아. 잠깐 타임아웃. 왜, 왜, 왜. 다리 너무 아파서. 우상? 극대라서. 다리 깊게, 그렇지. 소화 다 된다, 소화 다 돼. 그냥 힘든 거 아닌데? 너무 힘든데? 거의 타바타 수준으로 힘든데? 어, 나 배고파. 10분 끝, 10분 끝. 골드 체인지, 골드 체인지. 자, 지금 전반 끝났고 이제 후반 시작할 건데요. 네. 일단 10분을 하고 후반에 10분 하시고. 안 되면 스무차이 바로 갈게요. 네. 연장 전후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들어올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가니. 올라가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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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왔어, 김선호. 김선호 나이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김선호 나이스. 김선호 나이스. 김선호. 김선호 야이, 둘 다. 김선호 나이스. 김선호 야이를 holando. 김선호 야이, 둘 다. 김선호 내가 뭘 못 한다는 건가요? 1, 2, 3 2, 3 끊고! 끊고 가야지! 아유, 끊고 가야지! 아유, 끊고 가야지! 아유, 슈. 아유, 오케이, 오케이.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아유, 슈. 아유,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사람 자고, 사람 자고! 그냥 멀리 던져요! 멀리 던져,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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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나이스! 밀어, 밀어! 나이스! 나이스, 종민이요. 선호야, 조심해, 조심해. 라리아, 붙어줘, 라리아, 붙어줘! 나, 나, 나! 헤딩! 헤딩! 선호야, 나이스! 끌고 가, 끌고 가! 세븐이 형, 가야 돼, 가야 돼! 가, 가, 가! 몰고 가! 집어로! 야! 종민아, 나이스! 선호야, 나이스!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호야, 끝까지! 하나, 셋, 셋! 하나, 셋! 너무 힘들어! 한편. 안 때나요? 엄마, 괜찮나? 안 다 들어갔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발, 제발. 서정관님, 나쁘지 마! 제발, 제발! 정신 차려봐, 이거! 야, 이거 삼겹살 이렇게! 야, 이거 사람 잡겠다, 진짜, 이거. 사람 잡는다, 이거! 내 눈빛 눈 들어갔어! 정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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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들어갔어! 뛰어, 뛰어. 막방 saik! 정열이 눈 들어갔어! 정열이 눈 들어갔어! 어, 더욱 사랑해! 저고자 너무 좋아! 정열이 눈 들어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